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땅 파고 내려가기인데요 시작 준비하면은 이제 여기서 땅 파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클릭해서 광산 만들기 눌러 눌러 아 뭐야 돌이 갑자기 단단해졌어요 아 흙에서 돌로 바뀌었구나 아니 이거 5개밖에 안팠는데 이거 벌써 이렇게 딱딱해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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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1등이 아니구나 아 저 밑에 1등이네 뭐야 더 단단해졌어 아 깡깡깡깡깡 아오 튼튼해 아오 튼튼해 친구랑 대화해볼까 아이 친구 대화해봐 아이 친구야 안녕 없어졌어 어디갔어 아 나가게 할 수 있네 아 나가서 업그레이드하고 오자 아 업그레이드 왜 안돼요 아 이게 8개 필요해 다시 들어가 아 힘들어 돈은 어따 쓰는 거야 이거 주먹으로 지금 돌 캐고 있습니다 주먹 주먹 캐 캐 캐 아 아 내 손아 주먹 업그레이드 뿌루루루 하면은 아 아 0.1초 줄었어요 원래 이제 한 번에 0.5초에 한 번이었는데 0.49초에 한 번씩 꾸실 수 있습니다 돈 벌어 일단 500원 벌어 500원 벌어서 알까야돼 됐다 500원 됐다 이제 알 뽑아 이지에그 좋은거 3.3%짜리 나와라 아 아 아 2개 곡괭이 2개 줬네 왜 2개지 2개나 줬어 다시 들어가 봐 아 착 착 착 착 곡괭이 꼈거든요 저 오 2씩 된다 아 2배 세졌어 나 2배야 근데 여기 너무 튼튼한데 그래도 나 더 세져야 된다 아니 뭐 돌멩이 이렇게 튼튼하냐고 이거 시작해 돈 좀 더 모아올게요 아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지 강 아 너무 안 파져요 이거 아 언제 무자돼 로벅스 써 어 난 오늘 사가지고 7500원짜리 한번 뽑아볼게요 3.3% 나와라 쟤가 안좋은건가 아 이 숫자가 곡괭이 파워구나 저 그럼 이제 75파워 됐어요 와 와 아 내려간다 내려간다 부자 나 부자 아하하 너무 쉬워 어 여기 벌써 75라고 깡깡 아 여기 그게 숫자구나 여기는 두번 어 금광산이다 이제 철 지났고 이제 금 지나갑니다 금도 두번이면 부서지니까 어 여기는 네번 때려야 돼 어 에메랄드광산 이제 아 돈 잘 벌린다 다음거 얼마 다음 곡괭이 얼마였지 곡괭이 사 곡괭이가 좋네 깡깡 아 여기서부터 이제 500이라 잘 안 부서져요 으아 아 대신 500원 어 1000원 맞아 돈도 못 샀지 5만원 모아 5만원 모아서 다음 곡괭이 사면은 이제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는 용암인가 허 용암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다이아몬드 이거 다이아몬드구나 아 여기는 이제 엄청 튼튼해 800이야 800 아 여기는 이제 한번 더 캐고 돈 모아서 5만원짜리 산다면 그 다음에 해야겠다 곡괭이 이제 아 됐어요 바로 나가서 곡괭이 곡괭이 5만원 더 좋겠지 제일 안 좋은 것도 좋은거 나와라 아 제일 별로 안 좋은거 허 그래도 300이야 그래도 300이야 한번에 한번에 300이니까 두방이면 내려간다 아까 용암까지 갔죠 용암도 이제 열방 때려야 되는데 두방이면 돼 아 세방이구나 돈바 벌써 5만원됐어 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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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간다 끝까지 내려간다 아 끝까지는 못가겠다 이거 점점 세져가지고 흥깡 아 11만원 어 에메랄드 지나서요 보라색은 뭐지 이거 흑유석해 아 여기 엄청 튼튼한거 봐 허 아 뿌셔 뿌셔 빨빨빨빨 됐다 아 아 19만원 있거든요 다음거 살 수 있나 에헤 뭐야 다음거 1500만원이라고요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 본게 할까 아 여기 아 여기 35만원짜리 있었구나 아 잘못 봤네 35만원짜리 있었어요 어 35만원 됐어 바로 나가가지고 35만원 뚜루루루 빠밤 어 좋은거 어 15%짜리 나왔어 허어 1500 천오백 천오백 간다 간다 천오백 간다 천오백이면은 여기 분홍색 보이죠 분홍색도 그냥 지나갈 수 있어 더 빨리 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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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한방이 아니지 다음은 150만원이에요 150만원 보면은 아 이거 하면은 되겠네 아 파랑색 청금석이다 여기는 일단 초록색 됐어요 점점 지구 맨틀 뚫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점프맵 있어요 쉬운 점프맵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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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획득 뭐줬지 곱하기 투코인 아 1분 어 1분 동안 버프있어 잠깐만 카드깨면은 얼마나 주나 여기서는 대각선으로 뛰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뛰면은 샥샥 약간 쉬워요 아 아주 엄청난 팁이죠 자 하면은 아 3분 3분죠 어 어 근데 옆에 없어졌다 이거 돈이 없어졌어요 아 뭐야 아 이거 어디갔냐고 이거 왜 없어졌어 이거 여기서 뭐인데 딱 업그레이드 새로 생겨가지고 여기 힘 생겼어요 힘 힘 올리면 뭐가 좋은거지 오 비싸 쿨타임 좀 줄이고 힘 5 됐는데 어 데미지가 한번에 더 오 한번에 더 캘 수 있다 밑에까지 내려가지네 세이지면 아 어 어 한번 사볼까 349로벅스 축구공 모양이네 뚜뚜뚜뚜뚜뚜뚜뚜루 하하하하 12,000이요 됐다 됐다 축구공 이거면 와 저 그냥 1등이야 무조건 1등이야 이거 뭐 안전 사기 아니야 내가 무조건 1등 아니야 오 저 친구 뒤에서 따라오는데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빨라 하 차 오 이제 빨간거 돌파했다 또 황금색이네 근데 왜이렇게 어우 왜이렇게 차리고 왜이렇게 많아 이거 몇이야 2만 돌파 3만 3만이니까 세번 때리면 되네 아 아 1900만원 1900만원 허어 담고 5천만원이네 5천만원 와 여기는 또 얼마야 어우 저까지 가려면 도대체 얼마를 해야되는거지 아 와 이거 안될거 같아요 허어 이거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뚫으려면은 한 10시간 해야될거 같아 이거 1600로벅스짜리 1600로벅스짜리 이거 선택받은 자 이거 한번 사볼게요 됐다 이제 무조건 이야 뭐 생긴건 똑같이 생겼네 백만 백만짜리 곡괭이 북 북 북 북 북 드디어 뚫어 뚫어 지금 이제 보라색 떨궈 깍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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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다왔다 어 다왔어? 뚫었어? 맵 바꾸러 나왔어요 어디까지 가는거야 이거 다 뚫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만 다 뚫으면 되는데 이거 설마 끝이 없나? 계속 있나? 아니야 저 밑에 화면 밖으로 넘어가면 끝날 수도 있어 여기 여기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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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다 뚫으니까 1탄으로 돌아왔어요 아 다시 뚫는 거야? 다시 아 한바퀴 앞질러버리기 아 다 뚫으니까 아 돈이 어 조금만 넘으면 이거 저거 살 수 있는데 됐다 다 맞았다 한번 사볼까요? 이게 제일 비싼 알이거든요 여기서 1.6%짜리가 제일 좋은 거겠지? 몇 자리예요? 이게 제일 좋은 건데 1.6%짜리 나왔는데 근데 로봇스보다 안 좋네 와 뭐야 로봇스가 안 좋은 사기잖아 아 그렇구만 다 깼다 로봇스로 다 깨물었다 1등 간다 1등 무조건 한 번에 한 번에 후루룩 다 부셔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승리가 모자라 승리가 많아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마인레이스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전 지구 뚫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나왔어요 안녕 뿅